시작! 우리는 이제 지우한테 제가 밥을 만들어줄 거고 저는 이제 지우를 깨울 예정입니다 어, 혼자 하실 거군요 뭐 만드는데 너? 판매도 만드는데? 토스트랑 비코니랑 그런 게 아니였어 아, 일단 나도 왜 끌어들리는데 형, 해봐 일단 파이팅! 힌트 파이팅, 10분을 먼저 끌어야겠지 버튼 해야지 와 진짜? 캠타 형 언제 깨워? 다 다 만들면 내 말이야 다 만들면 깨워야 돼 내 말이라고 저 지금 기름파면 하나만 만들면 되나? 그 쌍으로 하나만? 응? 하나만? 응 이거 만든 거 우리까지 만들면 안 돼? 아 나 먹고 싶으면 먹어 배고파 윤석과도? 응 알았어 안 해 놓고 응 윤석과까지 하면 내게 가위 가면 어떻게 돼? 뭐야 어떻게 했어? 이걸로 했어 일단 버터를 오우 깨잇다 형 깨잇다 형 난 솔직히 말하면 형이 못 할 줄 알았어 나도 내가 못 할 줄 알았어 윤이 못 할 줄 알았어 형 근데 불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? 잠깐 여기 불 낀 거 맞아? 응 깼어 근데 다 녹았는데? 녹여야지 알겠어 알겠어 좋아 좋아 줄 깬다 그냥 깨워야 돼 괜찮아 괜찮아 어떡해 오 냄새 너무 좋아 불 켜져 있는 거야? 지우야 큰일 났어 하자 지우야 큰일 났어 이렇게 아니 깨잖아 지금 아니 모닝 뽀뽀로 딱 깨워주네 모닝 뽀뽀 이마에다가? 승훈이 뽀뽀하고 난 못 하겠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 켜져요? 불 켜봐 지우 지우야 일어나 학교 가야 돼 지우야 지우야 일어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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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야 일어났으면 앤비분들한테 인사해야죠 지우야 굿모닝 인사 한 번 해주고 가야지 지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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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괜찮아요? 귀요미야 괜찮나? 네 안녕하십니까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아닌데 뭔데요 이거 아닌데 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두 셋 안녕하세요 이분입니다 두 셋 안녕하세요 이분입니다 와 참 좋겠네 근데 지금 이분 아닌 거 같은데 이분이 되고 올까요? 네 저 지금 완전 이분인데 빨리 너 갔다와 갔다와 쉬는 동안 씻고 와 케이터 형이 밥 해줄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씻고 오세요 아니包 나 이거 bukan 먹었다 행까지 물어야 잘라는데 어우 베이컨 내가 다 먹어도 돼? 남은 거 남은 거 남은 거 구워줄까 남은 거 있다가? 응 어 나도 하나 먹어야겠다 여기 듯 ük 베이컨 딩 rem 우와 해 베이컨이구나 여러분은 지금 요리하는 케이타 형을 보고 있습니다 양상식으로 먹나? 형 근데 소스 먼저 뿌리고 하는 거 아니야? 케첩 위에 케첩 뿌리면 돼 그래서 말인데 케이타 형은 요리 잘한다 야 어디 갔어? 형 벚꽃아 형 배고프셨어? 어 벚꽃아 어디 갔어? 어 이타 형 지금 베이컨에 토스트에 근데 이타 형 계란 오랜까지 봐봐 봐봐 나도 동생이잖아 지우가 먹기 전에 맛있는 걸 확인을 하고 줘야 된 거야 그치 그치 베이컨 그래서 내가 먹어볼게 오케이 일단 먹어보세요 네 이거 찍은 거치 않아? 허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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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 왜 그러시죠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마이 오 마이 오이 오이시 오이 오이 맛있어? 으응 베이컨? 응 아 나 먹을 아 지우 꺼 다 먹으면 안돼? 씨우보다 나도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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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였한테 바보 같아요 지우 꺼 다 먹으면 안돼? 아하 이였? 오늘 왜 이렇게 바보같애요? 뭐뭐? 젓가락은 먹는 거 아니야? 어! 페라브라이! 전부 다 실ög이 늘었다? 그러니까 약간 완수, 반수 이런거 이렇게 칠팀이 있어야 네, 칠팀이 있어? 아, 깨끗이 있어 이거 그냥 올려. 여기다가 올려봐. 계란에? 오~! K타용의 요리숨지 K타용이 굿! 이거지! 나 손 씻었다. 굿 나이스 아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왜 어디 햄버거 먹으러 가면 에그 맥루핀인가? 그래 그래 아 치즈야? 그런데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거요? 살짝 녹아가지고 치즈 먹으면 아니?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오오오 너무 맛있겠다 형님 잘 못 잤어 왜 못 잤는데 형! 왜왜왜왜왜 형 내 것도 만들어줘 아 난 안 먹을래 일단 만들어줄게 레이터 만들어줄게 삐리다 느낌있게 뿌려야지 우와 이거 파라도 되겠네요? 얼마에 바꿨건데? 3000원 3000 1000원 학교 앞에서 아메리카소 아니 지우 만들거 먹 필요한 거 도유질 Luc 오유? 시리얼도 먹어라 그러지 시리얼도 싶다 즈리야 company 네 컵 써도 돼? 싱 에그 제시 Village 살Red нал 형! 손 떼줄래? 아니 왜 다 녹았어? 이제 와야 돼. 왜냐하면 첵스 초콘 눅눅해지면 맛이 없... 없진 않고? 없진 않고? 눅눅해져도 맛있는데? 지금 씹고 나오면 눅눅해질 것 같은데? 아니 우유를 밀뿌리면 어떡해? 시우 머리 많이 말렸어. 아니야, 시우야. 머리 빗었어. 다 싫대, 맨날. 사춘기야, 진짜. 자! 뭐해, 포크가 좋아. 네! 왜 그러고 있냐? 나이퍼 가져와요. 야, 포크 어디야? 여기 여기 여기. 나이퍼 어디야? 그냥 직접 요리를 해주세요. 야, 진짜 퀄리티 봐. 역시. 야, 형 이거 눅눅해지기 전에 빨리 먹으러. 형, 김이상궁이라고 아세요? 뭐? 일단 시리얼 한 입 해주고요. 자, 이 타이밍 만들어 토스트와 생강자면 계란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빠바바바바밤.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. 감사합니다. 포크가 칼이 있어? 포크 칼이 어디 있어요? 참 이쁘게 먹으러. 끼러 먹는 거야, 지금. 야, 형 한 입만 먹을게. 네. 네. 그 김이상궁은 먼저 하는 거 아닌가? 오. 형, 흘렸어. 근데 뭔가 비주얼은 좋아. 아, 근데 이거 케이터 잘 만들었어. 그러게요. 나는 케이터 형이 이렇게 능력자일 줄 몰랐어. 너무 잘 만들어. 많이 먹어라. 그래서 이렇게. 이렇게? 어, 이렇게. 자, 한 입 싹 먹어봐. 이렇게, 이렇게. 형, 뭐가. 아이고. 한 입 먹었어, 잘 먹어. 흘리면 안 돼. 야, 그래서 맛 평가 줘. 아, 근데 진짜. 아, 근데 맛 평가야, 맛 평가 어때? 그래. 하울 정식이라고 아시나? 이게 뭐야? 그치. 들어봤어. 그거를 생각하고 만드신 게 아닌가. 아, 하울 정식. 맞지? 네. 살짝 기분이, 되게 커. 하울 정식인데. 많이 먹어라. 뭐야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요시 요시. 요시 요시. 요시 요시. 요시 요시. 아이고, 많이 먹었네. 아이고. 야, 시절도 먹으래. 어, 그렇지. 그렇지. 류가 아니고 등교 시켜주는 겁니다. 근데 왜 저 옷 갈아입는 걸 찍는 거예요? 아니, 위에밖에 안 찍어. 안 돼, 그래도 좀 이상해요. 에? 밑에 안 찍는데. 7시 아니야? 7시인데? 7시 반 픽업이. 지효 참 귀여워. 아, 교복 이쁘다. 동복이 진짜 이쁘다. 나도 이쁜데, 진짜 교복. 지효, 교복 잘 어울린다. 아, 근데 진짜. 어리긴 하네. 지효야. 멋있는데? 잘 갔다 와라, 지효야. 안녕하자. 바이. 바이. 지효, 잘 갔다 와. 잘 갔다 와. 지효야, 급식 잘 먹고 와라. 알겠습니다. 그래, 그래. 밥을 먹이고, 밥을 먹이고. 아, 점심, 점심. 밥 먹이고, 밥 얘기 안 해. 점심, 점심. 근데 잘 먹는 게 최고지. 선생님 말 잘 듣고 와라. 알겠습니다. 패딩 안 읽고 와도 되나 봐. 그러니까, 안 추워? 야, 패딩 이루어야지, 솔직히. 패딩, 야, 패딩 갖다 주자. 어디 있어? 야, 챙겨줘야지. 맞아, 이대로 가면 진짜 추울 거야? 뭐야? 네, 그거예요. 어, 그래. 아냐, 그 뒤에 있는 과 롱 패딩. 야, 이거 이거. 오, 과 패딩. 오, 과 패딩. 오, 과 패딩. 오랜만에 꺼내 입습니다. 한림, 한림 롱 패딩 수료씩 입겠습니다. 자. 와. 자, 입어주시죠. 와, 돌을 시키는지. 와, 예쁘다. 최고입니다. 와, 지현 멋있어. 귀여워. 진짜 잘 갔다와. 빠이. 갔다와라. 안녕. 챙겨가시고, 빠이. 잘 갔다와. 대한림. 대한림. 조진이 갔다와. 지현 안녕. 형들 보고 가. 안녕. 형들 보고 싶을 테니까 좀 보고 가. 잘 갔다와. 어, 그냥 가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학교를 공사하고 있습니다. 피곤했는데, 그래도 오늘 형들이 아침에도 깨워주고, 그리고 밥도 맛있게 차려줘서, 학교를 잘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